방탄소년단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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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금 아픈 상태여가지고 자 이 건초또 위로 오는 아이가 한 명은 있을 것이야 분명합니다 흐야! 자 또 한 명 또 오줄 것이야 아닌 것인가? 너 안 오니? 너 올 것 같았는데 내 쪽으로 흠, 나는 안 오니? 안 오니? 고맙습니다. 아니 내 이름 알고 있네 내가 조금 유명하긴 한가 보구만 그렇지 죽을래 죽을래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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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템플러 대장 레안드로스의 근처에 접근하십시오 아 드디어 이게 회복이 됐구만 그 리액션이에요 야 지금 건초더빙에서 다 못죽였다 이런 건초 나 이 완벽한 암살을 위한 건초킬이 필요하다 완벽 동기화를 위한 건초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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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네요 자 빨리와 안녕 아 나 나 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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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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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초 좀 이용하자 아 신나고 신나는 건초의 희산 건초요 샤 샤 머라 휘 됐다 나 갈께 아이 찾고 갈께 으아아 으아 으으아 으아 으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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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너희, 너희 작것들이 미쳤구나 너 없던 애들인데 갑자기 생겨나서 또 이렇게 뒤질라고 아자! 아자! 야 양 내놔 또 내놔 나 많이 필요해 나 양 많이 필요해요 확실히 전체적인 색깔이 색감이 불구하긴 하다 어둡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보다 자 빨리 나는 레키에스까진 빠체를 듣고 싶다고 나에게 들려 죽어라 레키에스까진 빠체를 너희 죽을래? 왜 죽을래? 너희 죽을래? 너희 책을 가지고 어디야? 아... Niccolopolo's journal 네, 이거 그냥 퀴иться! 이미 giờ처럼!" 하나의 맥시아의 길이 다짐을 찾아봐도 더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하인들의600원은 당신을 그리기 위한assen 그리고 전부들! 네... 당신이 책들의 값을들어하는 사이오! 저희가 solo 정보! 우리 동료영상, 우리 동료영상 세경을 받기관하여 큰 큰 큰 큰 큰 큰antal! 큰 큰 큰 큰 큰 큰는? 다시! 그래 야 빨리 말해 그래 아 언제 들어도 참 대단해 대단해 다시 돌아왔어 아 fail-safe program trying to keep your poor head intact whether you like it or not what are you doing here exactly? playing learning waiting a lot of waiting i keep the animus distracted as best i can for you so you can explore otherwise it might hunt you down like a little virus and delete you well my guardian angel there's no way yeah i thanks thanks so now i can go Sean it's me hey what's happening are you at the airport? yeah we're chartering a jet are you coming? yes i will see you yeah i will see you good they buried her already they heard the little cemetery outside room nice place oh god things got so fucked up so fast they're dear sister mazjyaf is overrun by a battery of templars and the motive is clear they desire the secret's locked away in altair's library secret's they believe will lead them to something called the grand temple whether or not this is true 다섯 개의 열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향하게 되는데 그래 무려 로마보다 좁은 콘스탄티노플 자 시키스2 세상을 가로지르는 길 골든홈 자 콘스탄티노플리스 1511년 5월 세계장으로 그래완의 기호 거짓배사 이게 한국의 역학을 할 수 있는 것 가장 많은 곳이 에어협타입니다 맞아, 그는 에어협타가 그는 아시아 아, 요즘은 온몸을 못 보는 것 같아. 아주 많아. You are Italian by the sound of it, but your outfit is not. You've been traveling long? 네, I'm Alta Temple. I left Roma 12 months ago looking for inspiration. And that search brought me here. When I was a child, my father told me stories about the fall of Costantinopoli. 너는 그는 콘스탄티네이야만 말해야죠 제 관계의 모든 정상적인 정상은 그 지적은 그 정상에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정할 수 있을거에요 잘 콘스탄티네이야만 모든 것들과 크리스도에 대해 우리의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은 인종들과 종교가 모였던 곳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re is something to hold your interest here. I have faith I will. Grazie, dear boy. A scholar and a gentleman. You are full of surprises. Very few, my friend. Exceed all mine. You are the man I long to meet. Renowned master and mentor. It's your auditori. The man I long to meet. I have a hard time. You have a hard time. Actually, this is the word. Yousufa is a hero. He has a hero. And... And... So... My friend is... I am... Yousuf Pazim Da Istanbul. I like that. Istanbul. It's another name for the city. It's a local favorite. Come. Mentor Da Firense. I will show you around. xing 小 time. intermediaryman王者 무료1 자, 16세기에 이 사람... 이 남자의 이름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 사람들은 최강 제국이었던 노스만의 열 번째 수탄 fancy math Movingillar iyman 대자라고 불렀죠. Truk 역시 찬양의 의미를 담아서 adaptationsusa mano니 또는 버벨을 내리는 자라고 chama 그는 제국의 관료체계를 개선하고 또 기름을 친 엔진처럼 잘 돌아가게 했습니다. 제국이 그의 통치하에 크게 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건 좀 앞서간 이야기고 아직 이때는 어렸을 때의 이야기죠 얘가 아직 어렸다고 그래 1520년이면은 1520년이면 9년 후네 지금 시점에서 이때는 아직 10대의 10대 10대인데 수염이 이거 그럴 수 있어 자 따뜻한 환대 마스터 암살자 유스프 타즘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온 당신을 환영하고 도시를 안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와 도시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자 유스프 타즘 자 앱스테르곤은 그에 대해 몇 년 동안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주 기뻐할걸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암살자였다고 이 지역의 마스터 어셉션 그래 에지오가 유명하지 이걸 주의하세요 원래는 진짜 타지미 알테오보다 미칠거야 얘도 마스터 암살자긴 하지만 에지오는 거의 그랜드 마스터에다가 그거니까 5년 전에 벽루엘의 인플루엘은 미니멈 작은 작품으로 비잔틴의 성적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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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이쯤 나이 때문에 지우면 리빙 레전드 이 절이 있는 절인데 살아있는 절술입니다 아마 얘 말투가 약간 말 많고 약간 껄렁 껄렁 해가지고 반말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깐죽거리는 느낌이라서 템플라들과 오토만들 너는 잘 지내줘야 에지오 나의 길이 없을때 어? 이거 확실히 스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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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그리고 확실히 그때는 그거였을거에요 확실한거는 아니 그니까 4 이전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3 전후까지는 암살자가 정의였는데 정의에 가까운 거였는데 3 이후부터 4로 부터는 경계가 애매해졌어 나쁜 놈들이 있고 착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템플러 중에서도 괜찮은 애가 있고 암살대한 애들 중에서도 겨물어 이래가지고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템플러 애들도 위상이 올라가가지고 적어도 에치오 트릴로지 까지는 약간 절대악이었는데 템플러 애들이 뭐 스토리들 일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거의 다 죽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유니티에서도 그거 다짜고짜 안살단 애들이 그랜드마스터 애들 아니 템플러 애들 쓰러 기습해갖고 쓸어버리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유니티에서 그거 키워준 어르신만 해도 아르노 키워준 어르신만 해도 그거잖아요 템플러 그거였는데 그랜드마스터 애들 시작 Montor say hello to your extended family Saluti Avoya actions IT'S AN HONOUR とfind such fast friends so far from home You see Father's our mentor is not afraid to weep openly in front of pupils Do not worry I will not make a habit out of it Ezio and I were ambushed on the way here I'd like some of you to do a sweep of the area Amen 유니티의 히로인 엘리제도 템플러브 저 지금 암살검이 그거됐죠 업그레이드와 탐색 에지조의 장비는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갈라타 지역을 탐색하고 장비를 개조하세요 근데 사실 레벌레이션이 더 팔렸어 브라드우드보다 아무래도 스토리가 매력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난 좀 실망했었는데 브라드우드보다는 레벌레이션을 쓸 때 자 새 갑옷을 사는데 필요한 돌을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면 되는데 이미 있는데 레벌레이션스가 한 7백만장 정도 팔았을 거예요 브라드우드가 6백만장 에벌레이션이 더 팔렸어 브라드우드가 6백만장 these men are remnants of a line loyal to the cause of the last emperor Constantine XI who leads them now however I cannot say capisco I suppose it is up to me to find out it's you 자, 유스프를 따라가 갈고리검 암살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세요. 엔진은 같은건데 아무래도 볼륨이랑 재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거였어요. 그리고 로그가 그거였어요. 왜 그래픽이 안좋냐면 원래는 원래 플스3용이랑 엑스박스용으로만 개발이 된거라서 거기서 옵션 올려봤자 그거 리드플랫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플처럼 애초에 플스4나 PC로 개발된 그런게 아니라서 플스3버전 이식해서 거기서 옵션을 올려놓은거라서 그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픽이 좀 떨어지죠. 좀 투박한게 있고 있어 있을수밖에 없어. levels assess us while those congest periods ofبة 명 Sofia place 1 4 명이에요 하야. 문. 이 패스위에. 문. 감자마자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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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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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하느라고 정신을 놓고 있었더니 어쩔 수 없죠 뭐 잠깐만 이만 작품은 최소한 이거 애니머스 데이터 조각 25개를 모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 저 예전에 이거 해봤을 때 맨 처음 나왔을 때 진짜로 딱 10시간인가 11시간 걸려서 켠왕 하고서 다시는 안했거든 스토리만 죽어라 하니까 1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전혀 짜잘한거 전혀 안했었거든 이번에는 천천히 한번 해봐야겠어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했어 뭐야 됐는데 이게 아마 모든 갈고리 암살검 동작을 한번에 성공하세요가 아니라 그걸 따는 걸 건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됐을 거야 그런 거 많아 엄청 진짜 게임이 그런게 많아 번역이 번역이 쓸데없는 줄 알아봐 그래서 한 번이나 다른 얌전한 디자인 확인을 못하고 감사합니다